우리 집에 못가!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이번에 투르투르 갈게요 어때요? 괜찮아요? 네 너는 내 남자 괜찮죠? 네 이렇게 앵콜이 나올 줄 몰랐네요 자연의 노래를 하고 이렇게 앵콜이 나오다니 이거 진짜 좋아요 그러면 너는 내 남자 이것도 저희가 불타는 장미단에서 불렀었어요 저희가 MBN에서 하는 불타는 장미단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불렀던 곡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남자 네네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네 여기에요? 아 저희 스텝이요? 네 다섯 명에다가 나도 춤추잖아 네 한 열 명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앵콜곡 해주는 대신 커피를 쏘시겠다고 네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힘이 나네요 네 저희 그러면 너는 내 남자 진짜 마지막 곡을 한번 해볼게요 네 너는 내 남자 네 춤 안 추세요 네 음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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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